1.2.1 코핸드 대결 4대2 아 김동현 빠른 오펙스 공격으로 바로 득점으로 이어주는 김동현 선수네요 자 이번엔 김대우의 득점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랠리 가면 그런 멋있는 플레이드를 많이 하는 선수죠 에너지가 더 좋아요 지금도요 어 맞습니다 어어어어어 김대우의 서브 2대7 김동현 탑스피버 선화입니다 자 그 팝어와 스피드 종교함의 대결 자 김동현 자 8대6 김동현 바로 선제를 잡았습니다 꺼내고 자기의 페이스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 게임 포인트 김동현 자 나갔어요 모습도 보여줘야죠 지금도 팀의 황민하 선수의 부대를 또 메꿔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게임이 시작이 됐고 김대우가 두 번째 게임은 첫 포인트를 땄습니다 포핸드 탑스피대결 야아 김동현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우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길었어요 서브 득점 김대우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예요 선두 공략 그러다보니까 바나마플릭의 위력이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나 포핸드로 김동현 자 그 공을 더 힘을 실어서 김동현이 포인트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대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해주고 있잖아요 확실히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이번 백핵 팀을 이끌었던 두 선수가 다른 팀에서 맞대결 첫 번째 게임 때 보여주지 못했던 반격이라든지 선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띄워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랠리에서 포인트를 많이 땄는데 랠리보다는 빠른 승부 이렇게 요구를 했기 좋았네요 반응이 엄청난 반응 2점 차입니다 이번엔 김동현 이렇게 해서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김대우 5대7 5대7 2ноз5 2 3 4 5 4 6 8 4 . Q 초 윽 윽 딱 붙을 것 같으니까 just 바로 빌개 주는 김동혁 포 멤비 성공합니다 됐니다 그렇습니다 빨대입니다 plic 교효 공을 직선으로 돌려 놓는 거zk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 배도 이 대 3 4 찰스 으아아아아아 다시한번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 김동연의 흐름을 이어가는 5대2 섭쩜 철리드 김동연의 서브였습니다 김대우 선제공격 통했습니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오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 맞습니다 네트 걸리는 김대우 뒤져있는 김대호 서버 이번에도 포인트 깊숙하게 야아 아아 김동현 김대호도 그리시부에서 포인트 깊숙하게 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갔구요 스피드가 달라요 네트 맞고 넘어가는 볼 7포인트 김동현 그러나 했었습니다 매치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동현 포엔드 탑스팅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e got history when we're in too deep you and I we got history